서울 상공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약 1시간 전부터 목격된 해당 물체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며 하늘을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석진 기자, 자세한 현장 상황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하이브 용산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서울 상공에 나타난 해당 물체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규칙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와 현상에 대해 정부 역시 설명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시민 제보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물체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기상, 항공 전문가 모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전 세계 주요 관직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석진 기자였습니다. 네, 김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자세한 정보는 자정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속보였습니다. 긴급 날씨예보입니다. 속보에서 전해드린 물체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주 평균 22도를 웃돌던 서울시의 기온은 해당 물체 등장 1시간 만에 43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길거리에 시민 대부분 급격히 뜨거워진 날씨에 연신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가 상공의 물체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자정뉴스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박지민이었습니다. 긴급 속보에 따른 아미 행동수칙 안내드립니다. 선글라스 항시 착용 음악소리가 들리면 오른쪽 왼쪽 한 발자국씩 번갈아 걷기 버터 함유량 38.6% 이상의 음식 자주 섭취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유지하기 아미 행동수칙 준수를 권고드립니다. 속보에서 안내드린 물체를 다른 지역에서 목격하시거나 이상현상을 발견하신 분은